안녕하세요. 근육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어깨에 위치한 삼각근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각근은 전면, 측면, 후면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전면 삼각근은 쇄골 외측의 3분의 1 지점에서 시작하여 상한골로 뻗어갑니다. 측면 삼각근은 날개뼈 겸봉에서 시작하여 상한골로 뻗어갑니다. 후면 삼각근은 날개뼈 극에서 시작하여 상한골로 뻗어갑니다. 삼각근은 시작점은 모두 다르지만 정지점은 상한골의 삼각근조면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삼각근은 각 부위마다 하는 일이 다른데요. 전면 삼각근은 어깨관절의 굴곡, 어깨관절의 내외전, 어깨관절의 수평내전을 수행합니다. 측면 삼각근은 어깨관절의 90도 외전을 맞습니다. 후면 삼각근은 전면 삼각근과 정반대의 일을 수행하는데요. 어깨관절의 신전, 어깨관절의 외외전, 어깨관절의 수평외전을 수행합니다. 삼각근은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릴 때 그림과 같이 GH관절이 탈구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몸통 앞에서 팔을 구부리고 벌리는 동작들은 삼각근을 과사용하게 합니다. 삼각근은 경추 5번, 6번으로부터 시작되는 애과신경의 지배를 받는데요. 어깨 탈구나, 경추 손상, 상환골 주변 절개수술 등으로 신경의 손상을 입을 경우 삼각근의 위축이 오게 됩니다. 삼각근이 없어도 극상근에 의해서 어깨관절 90도 외전이 가능하지만 근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극상근 권염에 대한 2차적인 손상으로 삼각근 아래에 있는 활행랑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삼각근은 표층에 위치해 있고 근육의 시작점이 되는 뼈 부위들도 지방이 잘 붙지 않는 부위들이어서 촉진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먼저 쇄골뼈를 쭉 따라가다가 3분의 1 지점을 찾고 다시 견봉을 찾고 날개뼈 극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약간 외전시키면 삼각근이 수축하면서 불룩 튀어나오게 됩니다. 단단해진 삼각근을 만져가면서 정지점을 찾아내면 됩니다. 전면 삼각근에 문제가 생기면 어깨 전면에 통증을, 후면 삼각근에 문제가 생기면 회전근계 손상과 비슷한 위치에 통증을 방사합니다. 전면 삼각근은 아까 내 회전을 돕는다고 했는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백 럽 테스트 시 어깨 전면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됩니다. 후면 삼각근은 반대로 외회전을 돕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깨 관절 외회전을 유도하는 마우스 랩 어라운드 테스트 시 입을 터치할 수 없거나 어깨 후면에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삼각근 주변부를 절개할 때 견봉 아래 5에서 7cm 부위는 아까 말씀드린 삼각근 애과신경을 절단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팔에 주사를 놓을 때 삼각근을 많이 이용하는데 삼각근 정중앙에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위쪽에 주사하면 근육이 아닌 어깨 관절랑에 주사가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삼각근은 크게 까다로운 근육이 아니어서 내용이 방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